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날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1분 뒤 5분 뒤에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던 시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 전 5분 전 아니면 1년 전 5년 전 10년 전 그것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그건 다 과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1분 뒤에 5분 뒤에 1시간 뒤에 5시간 뒤에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일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세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했던 저녁에 했던 걸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표만 조금 정리를 하겠어요 화이트보드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안 보여요 그쪽? 괜찮죠? 아 저쪽 됐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였을 것 같으냐면 저는 단과 학원에서 수학선생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수학선생을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럼 수학선생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수학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생으로 자 시간을 지금 화살표로 그려놓은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시간의 영원성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데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자전과 공존을 통하여 지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져서 한 날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달 1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계절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진다라는 하루의 시간들을 단위화해서 그 태양이 뜨고 진다라는 것을 단위화해서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1년을 365일이라고 하는 1년이라는 단위로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단위화시킨 그 시간의 단위화시킨 것들 속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죠 이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동물이 아 2008년 새해가 밝았다 뭐 이렇게 해서 동물들이 막 좋아하고 그래서 막 노루화하고 아니면 사슴이 뭐 하죠 뭐 하여튼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만이 2008년 새해다 또 아니면 내가 새 날이다 아니면 새 아침이다 어떤 또 내가 생일을 맞았다 뭐 결혼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의 단위화 되어진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한다 이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전의 그 시간 그래서 영원전 그 시간의 영원 그 시간의 영원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형성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영원성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데 언제까지 살 것이냐라는 영원히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동시 동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 그래서 단순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숨의 연장 살아있다라는 목숨의 연장이라면 아 그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생명의 목숨의 연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내가 요즘에 자꾸 뭘 외우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정확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이에요 그렇게 알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실 것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안다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갖고 있는 그 부요함 넉넉함을 내가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그 관계의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친구가 좋아지는 그런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게 얼만큼 있겠어요? 그렇죠? 뭐 또 새로아볼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살면서 뭐 권택이다 뭐 부부들이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인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는 그 부요함과 넉넉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누려가는 그 어떤 행복들이 지속되어져 가는 거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영원히 그래서 언제까지 그분을 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영원 후 그것을 지금 이 화살표로 지금 그냥 시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의 주권자는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나는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인간들의 행동 양식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하죠 역사다 역사 그런 인간의 행동의 양식들이 모아져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모아놓은 것을 어떤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히스토리 역사다 그러면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앉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쪽에서는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지금 뭘 전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동의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어저께 했던 말이 무엇이냐 사람이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 그 시각의 한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각의 한계 그처럼 인식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살아계시다라는 전제가 오늘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설득되거나 납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탄생 속에서 죄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이렇게 어떤 면수에서 더 이상 질문이 안 되도록 승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렇게 눈이 밝듯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별로 일반적인 무슨 많은 예화나 아니면 무슨 이런 저는 약간 이런 반항감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점점점점 80년대 이후 90년대 그리고 90년대 한참 들어서 2000년대 지금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설교가 재밌고 웃겨야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듣죠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코믹해졌어요 굉장히 그 앞에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서 마음들을 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어떤 성향의 한 부분들 속에서 강에 집중하도록 마음을 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설교가 무슨 개그하는 것처럼 너무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 그 상향주의적인 성공 사례들을 갖고 사람들을 어떤 동기부여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집회로 이렇게 와달라고 할 때 오는 부담이 딱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약간 그랬는데 뭐냐면 올라가기 전에 농담을 내가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얘기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그래서 어저께 그나마 끊어집은 게 그 뭐 할머니 뭐 무겁어 뭐 이거라도 지금 한 가지 어저께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어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러면 계속 그 강의 요청 받으면서 듣는 말이 뭐냐 어떤 스트레스냐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재미있게 이거요 그런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기에 그런데 저는 한 번 말씀으로 한 번 승부를 걸고 싶어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그렇게 그렇다고 무슨 뭐 경직되고 딱딱하게 무겁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냥 보편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것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이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저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오늘 이 시대에 한 번 저도 참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웃거든요 그런 보고 그런데 뭐 대워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작년에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5부 6부 수련회 하면서 작년 이때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 또 그래서 할머 뭐 할아버지 그거 했던 것처럼 하나 했던 것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산부인과 병원에 지금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들이 쭉 앉아있었어요 남편들이 쭉 앉아가지고 초조하게 지금 아기가 잘 출산하였을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뛰어나오세요 암흑이 씨 암흑이 씨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박수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쌍둥이 낳았는데 직장을 어디냐 쌍용 시멘트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쌍용 시멘트를 아 그래서 들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간호사가 뛰어내세요 암흑이 씨 암흑이 씨 축하드립니다 새쌍둥이에요 새쌍둥이에요 그래서 막 와 사람들이 우와 새쌍둥이 낳았대 막 박수도 쳐줄게 그랬대 이 사람이 어디냐 삼성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뛰어내요 암흑이 씨 암흑이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이 남자가 기절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칠성사에다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제 정신이 드러나요? 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농담을 하고 일어나보구나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러나 자 어쨌든 성령께서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오늘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 속에서 출발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전제가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존재에다 해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다라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학과 논리로 설명되어 줘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과학이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현대 과학과 문명이 더 발전되고 왜냐하면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더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되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더 밝혀지게끔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과학은 더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과학이 발전하면 마치 기독교가 허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처럼 과학의 발전을 기피한다든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생물이나 물리나 과학 쪽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를 더 발전시켜가라고요 개놈인지 지놈인지 어쨌든 어떤 놈이든지 계속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놈을 통해서 DNA가 어떤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죠? 그럼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는 거냐면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라고 그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못 믿어지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식에 다 담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식 밖의 영역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이분을 우리 인식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는 믿어지고 누구에게는 안 믿어지느냐 그것이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은혜로 쏟아 부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거 하나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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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솔직하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거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그게 자존심 상한다면 이제 좀 더 뺑뺑이를 좀 도르셔야 되는 겁니다 좀 인생을 더 살면서 좀 인생의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으로서 어떤 조물주 앞에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계시다면 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벌써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물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 쪽에서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등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활동하는 그런 동적이지 못했어요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같이 가면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긴장을 안 해도 어느 편을 들어가도 괜찮고 가도 들어가고 안 데려야 될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깍두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농구를 좋아해도 농구장에 가면 항상 결국은 가방 지키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 생각하는 것 쪽으로 좀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무슨 이렇게 우리 도덕윤리 이런 거 배우면서 나오는 것들 가운데 데카르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의할 수가 없는 제가 그런 말을 대하면서 뭐냐면 사춘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의문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기독교 가정에서 안 태어났다면 내가 어릴 때서부터 유년주일 학교에서부터 교사들로부터 내가 세뇌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럼 내 친구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걔는 절에 다닐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그것처럼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저는 기독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쪽만이에요 우리 어머님만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쪽만인데 어쨌든 그런 기독교 가정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질문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지적 활동들이 더 많아지면 성경을 교회 속에서 내가 그 이상 논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배움을 내가 열심히 안 가졌고 또 그렇게 배움을 못 받아보니까 일반 사회적인 지식이 더해져 갈수록 질문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선학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선학과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질문을 갖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풀려지지 않다가 혹시 여러분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그렇기면서도 교회는 계속 다니다가 연대나 이대를 들어가면서 기초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개론이나 아니면 이런 걸 들으면서 거기에 교수들이 거듭나지 않은 교수들로 통해서 그런 기독교를 들으면서 헷갓갓 해버리는 거야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군가 보다 해가지고 도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의 지식을 더해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면 속에서 이제 일반 이 사회적인 지식들을 더해가고 그런 이런 과학을 알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기독교적인 지식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 안에 갈등이 되면서 뭐냐 저는 계속 기독교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데카르트의 그 말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서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 없다 그러자 없어 내가 세뇌당한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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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것이 내 안에 종교성이 됐든 아니면 종교적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든 어쨌든 내 안에서 그것을 다 저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그분 쪽에서 의지를 갖고 들어오셨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아니면 내가 어떤 더 일반적인 사고의 어떤 철학적 사고를 더 깊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내가 강한 논리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저버릴 수 없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사고로 좌우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더 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머릿속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이런 면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지적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것은 사랑이오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지는 믿어지는 건 우리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분은 최소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 쪽에서 역사하시겠죠 이제 공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기다려 보셔야죠 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존재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개시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갖고 쭉 나와서 흰 머리에 흰 수염에 흰 두루마기를 읽고 지은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동우가 이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는지 한 번만 내가 볼 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꿈속에 정말 그렇게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머리털에 흰 수염에 흰 광채가 나는 얼굴에 요상한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기영아 그랬을 때 그분이 산신령인지 하나님인지를 잘 구분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이었다면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자꾸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럴 때 사단이 도려 우리를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그런 현상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그런 현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상이나 기적이 굉장히 필요할 수는 있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 현상과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소경이 문등병자가 앉은 병에 일어나고 눈뜨고 고쳐지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끔 되어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과 같은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해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가기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더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모으셨냐 하나님이 나무를 동물들을 하늘에 나는 새를 바다에 물고기들을 이 자연의 풀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시는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가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걸 일반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월 이후로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게 되어져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이거 잠깐만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린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제 아들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한테는 제가 남편이 되고 제가 교회를 가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인삼력을 하듯이 하나님이 성부도 됐다 성자도 됐다 성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삼위가 있습니다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가 하나가라는 것이지 하나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를 너한테는 아빠가 아빠지만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엄마한테는 남편인 거야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든지 H2O라고 하는 물이 있잖니 H2O가 액체로 있기도 하지만 그 액체를 고체가 되는, 얼고 고체가 되는, 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액체도 됐다, 고체도 됐다, 기체도 되는 이렇게 H2O가 액체, 액체, 기체, 고체로 여러 양태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형태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삼위가 있는 거예요 창세계 1장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복수 1인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삼위일체의 복수 1인칭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스스로 순응하시면서 들어오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시죠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냐 성탄절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국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하실 때 골로서서 보면 예수님이 천지창조하신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출생을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이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전락시키고 평화의 상징으로 가는 것처럼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어떠면서 성탄절에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평화의 상징에 쌩은쌩은한 그런 귀여운 평화의 예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통치자고 왕이시고 그분이 천지창조를 이루신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여자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어지는 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창조가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한 여자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건 이건 더 쉬운 거죠 이게 더 이 창조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한 여자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건 이건 더 쉬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개월 계셨죠 8달 반에 있었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몇 속에 있었어요? 모르죠 성경이 안 얘기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안 울었... 예수님이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으면 요셉이 더 때렸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설사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설사한 적이 있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알아요 설사했는지 안 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 예수님을 설사했냐고 물어보는군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예수님도 뭘 잘못 먹고 배탈을 날 수 있어요 그때 요셉의 목수이를 마리아가 돕다가 땀을 흘렸는데 찢지 안 씻고 그냥 예수님을 먹였어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설사해가지고 그날 좀 힘들었던 하루를 보냈던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인성 우리가 인간이었다라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50%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성을 갖고 50%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BC와 AD를 구분해요 물론 BC와 AD를 구분한다는 건 예수님 자신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트 대제 이후에 어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엄격히 말한다면 BC 4년이라는 말들이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지하는 말들이죠 BC 4년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BC와 AD를 구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인간에서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30살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어렸을 때 그 사건 그 정도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찬다라고 하는 그 때가 찬다는 것은 주전자의 물을 물이 가득 들은 주전자의 물을 컵에다 부을 때 컵에 넘치도록 그래서 물을 익었어요 이제 드디어 당신이 활동해야 될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었는데 그 때가 유대 당시의 그 문화적인 것을 존중하는 그래서 30살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공인으로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 나이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30살이 돼서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분이 활동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표현됐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창습도 요한계시록 가운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던 것은 마태복음의 특성 성격이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에요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개명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존중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야외 여호와라는 말의 대체어로 그들은 아도나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이 뜻은 이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왕권 주권 통치 치세 이런 역동적인 어떤 통치하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나라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오늘 우리는 그만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그 1세기 공동체의 언어 사용과 그들의 그때 당시의 개념과 이 번역 성경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세계가 다른 가운데 속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거예요 이 오해 이 오해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과 더불어 여러분 여러 가지 은하계가 10의 23승계가 되어진다 할 때 10의 23승계가 되어지는 이 많은 혹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딘가에 하나님의 멋있는 집을 만들고 천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죽으면 글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10의 23승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10의 23승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지구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다 우리의 인식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양적인 문화와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10의 23승을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10의 23승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속에서 사단의 나라인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던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장사시키신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교하셔서 승교하고 존경한 위치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때에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리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수에서의 어떤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런 말세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과 단절되어진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급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어떤 긴장감을 늦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깨어있는 이 상태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구약시대 때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전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시간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 차원이라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궈놓은 집을 쓱 들어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차원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라지기도 하시고 또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냐 해서 먹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3차원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3차원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펼쳐질 것들이에요 이런 이 차원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나라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이 나라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와 또 그분의 부와 또 뭐 있니 하여튼 기타 하여튼 이런 전부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냐는 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통치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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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의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신경되었다는 밭에 씨가 뿌려져서 씨가 자라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셨고 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따가도 한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질서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곳 속에서 여러분의 보수가 있었는데 그 보수가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또 때로는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도 아니면 그 보수 앞에서 항상 이렇게 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질서 속에서 때로는 그 억압과 때로는 어떤 부정적으로 인한다면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갔다가 어느 날 이 보수가 바뀌고 새로운 보수가 왔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보수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면서 사랑이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다시 인격적인 새로운 보수와의 관계를 맺든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두웠던 땅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므로서 어둠이 싹 겉해지는 것처럼 지금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이 죄의 세력이 오늘 우리들을 억압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속에 새로운 통치자이신 새로운 질서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질서 앞에 어떻게 됐냐 지금 어둠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눈 떠라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로운 통치의 그 명령 앞에서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억압되어졌던 그 질병이었던 소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명령자예요 눈떠 앉은 뱅이 일어나 그 다음에 문등병 깨끗해져 심지어는 심지어는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나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통치자의 말 앞에 인간의 육신이 죄로 아니면 어둠으로 어떤 인간의 육신이 그 한계에 메어있던 것으로부터 새로운 통치 앞에 그것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 그랬더니 귀신도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 앞에 순복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피곤해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연의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벌벌 뜰 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냐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서 그 폭풍과 풍랑을 잔잔케는 자연계를 조용케 내가 저기 불 꺼져라 그러지 않았는데 왜 꺼지니 하여튼 불 다시 켜져라 나는 새로운 통치자가 아니니까 안 켜지네 이런 새로운 질서 앞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사건들이에요 그것이 그 기적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질서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통치자예요 새로운 질서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면들 속에서 우리는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크리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상태적인 면수 속에서 아직까지는 죄인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탄과 전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 땅에 갈등하는 때로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냐 했을 때 이 땅에 사탄이 아직까지 활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무적행에다가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다 잡아넣고 사탄을 잡아눌 때까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에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이 패잔병 되어진 이 사단의 활동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공략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오늘도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갖고 우리는 더러운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선포할 수 있어요 떠나라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뢰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때 자꾸 사단은 우리를 이 육신의 옛성품의 옛자에 속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삼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말쟁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거짓 메시아 사관이에요 거짓 메시아 사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메시아가 마치 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 어떠한 사상 이데오르기가 아니면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의 힘이 마치 오늘 우리를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짓 메시아 사람이 거짓 메시아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이단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짓의 압인 사단이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돈도 어느 정도 의지해야 되는 이것이 자꾸 이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연막을 뿌려서 오늘 자꾸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넌 크리천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제림할 때까지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부닥치는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화와 하늘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 충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운데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두 발을 다 딛고 살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데 자꾸 한쪽 발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딛고 이르려고 해요 왜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부럽고 때로는 그것이 더 멋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것처럼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그래서 때로는 로마 시대 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땅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는 그런 패배자로 살아가는 굴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이 섬김에 주러 오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대속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그것이 더 큰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벌써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갈라놓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돈, 힘, 권력, 외모, 어떤 자랑거리 부모님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여기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실학과 화평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여기 속에서의 그 더 큰 가치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더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파워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디나미스 능력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있게 되어지면서 크리스천들이 주님으로 전적으로 살게 되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머뭄거리는 가운데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이 몸뚱아리의 연약함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이 몸뚱아리의 연약함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잃게 되어져요 그 몸에 그래서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잃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뚱아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는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고 있지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어떤 천하고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은 고귀하고 종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잘 다스려야 되고 건강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이 육체의 귀중함들을 여겨야 돼요 그러나 이 몸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에 길들여짐이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진 것들이 있어요 길들여진 것들 사람들이 또 우리의 길들여진 것이 오늘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생각해도 어저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졸릴 수 있는 거예요 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졸린 것은 우리가 이 몸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것이냐 아침에 이르면서 남성들 어느 때는 어떤 경우는 있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이렇게 몸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도 일어나야 되는데 몸도 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또 하나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것이 내가 지금 건강한 어떤 그러니까 마치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성욕도 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식욕을 식욕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게 주신 건강한 성욕이 있지만 이 성욕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사용되어지지 않겠을 때는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을 가정이 아닌 것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미 그 맛에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그럴 수는 있지 않겠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는 뭐냐면요 남자들이요 자매들을 향해서 대개 여러분 나이 때로 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냐면 사랑과 좋아함을 구분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사랑한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여자가 여자아이도 남자아이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또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좋았다는 어떤 관계를 했을 때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남자아이가 그 맛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아이를 처음에 있다가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연락을 여자 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뭐 막 이렇게 하고 가끔 오다가 투박하게 해요 그러다가 또 남자가 또 걷게 와서 또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굉장히 또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이렇게 떠나요 그리고 또 왔다가 그런데 그러면서 여자는 이 남자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또 남자 쪽에서도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때로는 남자들이 어떤 성적인 것들을 배설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 속에 주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 남자나 여자들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것이 알아져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뭐 고무신을 꺾을 쳤는데 군대 갔다니 뭐 어떻게 바뀌었다니 뭐 네가 이럴 수 있냐 저러는데 아직 그것이 충분히 이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좀 더 의지적이에요 좀 더 의지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좋아할 때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요소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면 안 좋아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안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로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속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수반되어져요 왜 분류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는 이게 잘못된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이야 우리가 먼저 만났어야 되는데 막 그러냐 분류는 책임이 없어요 둘이 좋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정은요 부부는 책임이 수반돼요 때로는 저녁에 일찍 들어와야 되고 또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아이들이 생기면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수반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가족 속에서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분류는 둘만 좋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남녀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냥 둘이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는 것하고 이게 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기가 어렵죠 여러분의 나이 속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뭘 속냐면 우리가 성적인 것들을 이미 그 감각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감각에 길들여진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것들이 이미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주물럭주물럭거리게 되어지고 자유행위를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리더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하고 내가 주님으로 잘 살았다 하는데도 그냥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부슥부슥 그런 욕구들과 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길들여진 것인데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욕이 있어야 되는 것은 건강한 남녀의 모습이에요 그건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죄의 어떤 맛을 알아가면요 그것이 나를 더 괴롭혀요 아예 맛을 모르면 별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마약의 맛을 알면 중독되어지면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힘든 과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마약의 중독성을 빼내려고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술, 담배 맛을 아예 모른다면 별로 갈등이 안 돼요 그러나 술, 담배 중독이 되어지면 그것을 내 몸에서 빼낸다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런 어떤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중독된 것이 우리를 요구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아 참 이런 면들 속에서 여러분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선의 그런 어떤 것들의 그 감각을 발전시키는 게 참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남성들이 그런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매를 아내를 만날 때까지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의학적으로 건강상에 있어서 뭐 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르노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가 가장 뭐냐면 그 잔상이 여러분을 머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자매들 한번 봐도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성적인 도구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 머리에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습관들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은 잔상이 있으니까 안 지나서나 그 생각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보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뭐냐는 게 전부 그런 그런 쪽의 생각이 나를 항상 이렇게 지배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 항상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배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한동안 괜찮다가 또 그런 것이 욕구되어지고 또 괜찮았다가 또 그렇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것들에 매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성을 인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감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을 가정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사랑 속에서 인격으로 성을 사용하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인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감각적으로 포르노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모르게 되어져요 그냥 감각적 사랑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을 그냥 어떤 그냥 그 성적인 도구처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왜냐면 감각으로 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귀중함을 알지 못할 때는 이미 이런 길들여진 것들 속에 계속 그렇게 살아나서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도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는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욕구되어지는 것들이 그것을 인격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꾸 이런 성적인 물란한 모습들 속에 젖어 살게끔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몰라야 돼요 모르면 제일 좋습니다 모르는 게 그 맛을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맛만 아는 것이 가장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게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의 나이 있다에 속지 마시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이런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것들입니다 자 골로세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 골로세서 1장 24절 골로세서 1장 24절 골로세면 안됩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기절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죽었어요 죽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 예수님이 고난에 뭘 남겨놓았어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승천에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승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있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서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존귀함을 얻으셨지만 그의 몸인 성도들이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그 이 땅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사도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성도들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부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살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고 무장시켜야 될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자훈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제자훈련을 끄집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만은 알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교회론에서부터 제자훈련을 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르 목사님이 한스 킹의 교회론에 속에서부터 제자훈련을 발견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론을 끊어내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은 내 인격과 개인의 인격과 내 삶 전체 속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인격과 내 삶이 아니라 내 가정,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땅에 내 개인의 인격과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종하는 정치인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장노님이에요 그러면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치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도록 정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정치가 그런 크리처한 정치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쓰도록 할 정치인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정치와 신앙이 분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냥 세상 정치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정치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치라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될 수 있도록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순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보다 높아진 정치의 어떤 사상이 정치의 어떤 태도와 방법이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그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복하도록 내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수께서 여러분 이 땅의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한국의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나가서 뭐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불 떨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화염병을 던지고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하고 때로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또 분신돼서 이렇게 죽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인들로 구속되어진 가운데 기독교인들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속에 한국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억압과 착취하는 어떤 잘못된 정치인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일하시는 분들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는데 그냥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할 것이지 나가가지고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함께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신 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는 종교와 분리되어졌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 속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리되어질 수는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과 종교가 구별되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구별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과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크리천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라가 바른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역할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걸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나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미래적 완성되어질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어떤 정도의 태도와 방법을 갖고 우리가 정치에 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속에 무관심하는 것도 결코 크리스천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칠 게 어떤 정치 속에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때로는 그 불의심이 아닌 것에 있을 때는 너무 보편적인 것을 넘어쓰는 것은 조금 또 다른 불의심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정치법만 그런 게 예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한국의 경제의 실용주의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 경제 교육량에 있어서 11위에요. 세계 11위. 그러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죠.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그래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잘 살자. 더 많이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수준을 더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지기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추구하게끔 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대적인 부작용들. 우리의 가치관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물질주의로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저는 한국 사회가 참 어렵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 돈 없고 빼곡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내가 나로서의 어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서러움을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 속에 더 가진 자들이 가진 것으로서 바른 어떤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는 가치가 건강하게 쓰지 않게 되어졌을 때 홧김에 숙례문을 불태우는 것처럼 동대문도 종묘도 모든 문화재에 불을 질러는. 왜냐? 화가 나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사회로부터 아니면 내 어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 난사. 난 누가 죽어도 경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억한 마음들을 그냥 무차별하는 어떤 학살처럼 난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면제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잘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것과 소명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게 되어질 겁니다. 같은 그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닌 우리는 현재적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지속되어져서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면제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갈등하는 면제 속에서 우리는 비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나라가 더 득세하는 것들 쪽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갈등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더 흥안하고 의인들은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10편 73편의 그 아사벳 갈등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못돼 먹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데 저 사람은 계속 배부르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자식들도 잘되고 넘어져도 이쪽 사람은 코가 깨진다는데 저 사람은 넘어져도 뭔가 성공하는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의 어둠의 세력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리스천들의 고난 속에 비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낙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비관론적 낙관주의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우리가 갈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어질 것이라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승부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더 우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더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 우리가 더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그 고난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의 이 소망이 오늘 이 땅의 이 고난조차도 감당해가는 이겨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어떻게도 뺏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갖는 이 미래의 이 소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거부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요구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서 너 그러면 죽어 죽어 그런데 너 예수님을 포기해 없다 그래 그런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숨겨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꾹 그 사람이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말이야 너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없다 그래 예수님 주인이 아니라 그래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꾹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순교를 하는 거잖아요 또 세상의 어떠한 그 물질의 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돈의 힘이 더 큰 것들 속에서도 나는 돈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소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손을 돈으로 내 것이라고 소유권과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소유로 인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헝하게 비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지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내가 무소유와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가 그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그 대체되어진 그 기쁨이 도려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의 공동체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이고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쫓아갔던 자들이 패배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통치 앞에 들어갈 때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더 큰 기쁨은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와 그리고 영광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습을 한다는 게 세상에 한 시간 반을 다시 했어요 어저께 안 했던 말들도 많이 했죠 자 우리 10분간 쉬시고 너무 오래 있다 오지 말고 한 10시 반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증거하도록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모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유된 자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미리 약속되어진 예수님 그 약속되어진 예수님을 창세기수도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모를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서론으로 보는 사람 신학자들이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서론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본론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서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 그러면서 이제 본론 땅의 혼돈하고 공허함에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구약학을 가시는 분이 이게 서론이 아니라 그냥 본론이래요 그냥 본론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하나님이 그날 빛이 있으라고 해가지고 보시기 좋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빛을 나시라고 어둠을 밤이라 칭해서 저녁이 되게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1장 1절이 첫째 날을 설명하는 것으로 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예 나는 그렇구나 하여튼 신학자들이 그런 해석의 다름이 있다 그런데 문교부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본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그래서 빛을 만드시는 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시게 되죠 그러시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형상 성부성자 성령 3일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부성자 성령 3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체와 온 땅의 땅과 땅의 길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아이디어를 가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을 만들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을까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겠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빠진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머리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물이라는 아이디어 이 물 물 물 물 마시는 물이든 씻는 물이든 물 이야 물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졌을까? 사람의 몸에 상당한 부분이 수분이잖아요 또 많은 분이 수분 만약에 물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이야 이게 또 어떻게 씻는 것만 해도 물이 아니었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물이 생성과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에 이제 신의 물로 강물로 바닷물로 해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순환되어져 있어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여러분 예술, 예술이라는 게 전부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닌가? 결국은 남자, 여자 물론 자연의 서정을 그리는 어떤 예술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는 건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삶을 영유해 갈 수 있는 에너지 삶의 영유해 갈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이 와 좋은 날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아 아름답다 그리고 뛰어다닐 수 있고 숨을 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일을 하고 또 관계를 개정하는 이런 모든 삶의 에너지 삶에 활동할 수 있는 이 행위의 모든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져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고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양적인 오복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복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하려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 밖의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단어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앵글을 빨강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쳐다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안경을 앵글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을 벗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앵글을 다시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밖에 속에서의 복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무장시키는 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복은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유되어져가는 내가 숨을 쉬고 활동하는 모든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전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 공항 가면 여러분 에스카르 타는데 그런데 이 무빙 사이드 워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있죠 그런 어떤 무빙 사이드 워크에 우리가 이미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막 걸어가도 가는 거고 또 거기에서 내가 전화를 걸고 가만히 서 있고 다른 활동을 해도 가는 것처럼 또 다른 말 없을까 기차가 가는데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나의 어떤 활동을 해도 가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어졌다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이미 축복이라는 비행기 안에 속에서 내가 자도 축복이고 거기서 머리가 띵해도 축복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생각해도 축복이고 전체가 복이라는 것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밖에 속에서는 나에게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산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설명해 가기 위해서 그 세상의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장수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살 수도 있고 도려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우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하는 이미 장수의 장수를 이미 우리는 확보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는 자식이 맞는다 그러면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 생활 속에서 어떤 농경 생활 속에서 인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충력 가축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통해서 농경 생활 속에서 일을 해야지 그 힘이 결국 부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람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 다신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다신의 신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들을 높였던 것들이죠 그리고 또 남근, 남자의 성기를 신격화했던 남근의 사상도 결국 생산되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산이 결국 뭐냐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산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하는 말 내가 잘 말하고 있나? 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존재한다는 삶에 영유하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영유하는 에너지가 이미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축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 축복을 나는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인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안 되면 자꾸 더 뭔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더 가져야지 내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바오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축복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난하고 의도맞고 그리고 낮아지고 형편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긍정의 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CNN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CNN 기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친다 하여튼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CNN 기자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구로 어떤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지 부를 내가 지니고 살아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이 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합시다 왜냐하면 돈은요 너무너무 매력이 있고요 돈은 너무나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만몬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섬긴 수 없다 하나님과 견져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져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래서 재물을 여러분 비교 구문이면 앞에도 인격체고 뒤도 인격체로 해야 돼요 사람과 돈을 돌 비인격체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인격체로 다루어서 이 만몬이지만 이 돈을 인격화를 다루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매력과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돈 자체에 얼마나 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반이 금세 갔어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1시간 반이나 했다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을 늦게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그 기도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지금 상해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뭐냐면 지금 피터 와그너라든지 신디 제이콥스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요즘 예언하는 그 예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마지막 시대 때 부,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돈의 자원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예언 기도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곳이 상하이라고 중국 상하이에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부의 재산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언들이 있고요 또 이집트에서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상하이를 축복하라고 그랬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상하이를 막 축복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해서 올리브 기름을 싸 갖고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런 부의 이동 속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통로로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라고 온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상하이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두바이를 갈 건데 이미 그 예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상하이와 두바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해가 그런 영적인데 그분의 예언 기도에 의하면 앞으로 상하이에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이슬람의 이제 여러분 이슬람 선교는 이게 이제 삼천버로 빠졌다는 거예요 강의하다가 완전히 떠났어요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 방식인 그냥 그 이슬람에 몰래 선교사가 싹 들어가가지고 신분을 속이면서 캠퍼스나 아니면 동네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보금전하는 이런 전통적인 선교 방식도 여전히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방식이 뭘까 할 때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에요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선교의 새로운 화두로 지금 됐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고 하는 포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즈니스 포미션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댔어요 돈을 뭐 선교사 비자를 내주고 뭐 어떤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에즈미션이에요 그래서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고용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포럼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도 우리가 4월 달에 하는데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냐 지금 이슬람 문화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보금이 증가해 가는데 중요한 루트가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사용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해의 돈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정말 엄청난 돈을 이렇게 헌금하겠다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헌금이 오는 것이 때로는 올무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선교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돈 자체가 도려 올무가 되고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도려 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냥 돈 자체가 생긴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이것이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제3과 우리 교회와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선교라는 부분들 속에 이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 돈을 쓰겠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쓰기 위해서 그것이 흘러들어와야지 그냥 돈이 온다고 해서만 무조건 덜 받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깊게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 돈이 정말 이 시대에 물질이 흘러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흘러보내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막 이렇게 흔들려 오늘 아침에 조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왜 좀 더 선명하게 빨리 분별을 못했을까 내가 나도 오면 좋을 것 같은 것 속에서 나 안에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헌금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뭐 그런데 헌금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때로는 올무예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여튼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속기 쉬울 수 있고요 돈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돈이 가져다주는 보장감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보장 그렇기 때문에 돈의 그 안정감과 보장감들 속에 우리가 살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장과 안정감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장할 거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내일과 미래를 내가 보장할 거고 내가 너를 보장하고 지킨다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안 느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이 내한테 저금통장에 부동산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한 안정감과 미래의 보장을 느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우리 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수단적인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잘못 생각하면 자꾸 돈을 갖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가져다주는 매력과 그 안정감과 보장감에 우리가 섞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안정, 보장을 느끼게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과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는 자가 내가 너다 내가 너를 성장할 거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할 때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복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복을 주셔서 결국 그 복 속에서 우리는 뭐냐?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복, 우리의 활동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 자체가 복이에요 생육하는 게 복이고,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 그러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자연 만물과 아당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에이전트로 인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듯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 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통치하듯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자연을 내가 다스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온난화 형상으로 그다음에 지금 남극이나 북극이나 빙하가 녹아지는 것으로 지금 또 이 기후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을 인간이 보호하고 잘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 난다든지 아니면 나무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버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온난화 현상을 통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환경문제, 공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천 전체의 땅덩어리 전체의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고어 같은 사람이 환경운동가가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지구의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점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스리는 것이 환경, 자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는 것처럼 또 뭐냐 내가 부모가 돼요 어머니, 아버지로서 부모가 되면 내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부모가 마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부모가 마치 그 아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 마치 하나님이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로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내가 낳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내 새끼라고 하니까 부모가 사랑이라는 미명화에서 아이들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좋은 대학을 보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사교입부가 되든 주일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보고 빨래 안 돌아가고 한 3시간, 2시간 만에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어머님이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에다가 전화 걸어서 아니 애들을 지금 어떻게 2시간씩이나 붙잡고 있냐 지금 학원도 못 가고 그런 정신나간 그런 엄마들 그런 집사고 권사들이 생긴 거라고요 고3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야 평생을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한때 아닙니까? 한때 다 한때 장사 아닙니까? 얘가 지금 고3인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얘가 대학을 안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까? 주님을 믿어가지고 좀 잘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1시간 이상이나 붙잡아 놔서 얘를 공부를 못하게 합니까? 나는 그 그런 정말 정신나간 그런 근데 왜냐? 사랑이라는 미명화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아닌 그 부모가 자기 소유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위자도 어떤 부분에 에이전트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권위는 질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한다 핸들을 잡았으면 핸들을 잡으면 교통법규에 의해서 경찰이 교통법규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순경이 이렇게 보니까 교통법규에 의해서 위반을 해요 그랬더니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위반을 해서 세워가지고 딱지를 띄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는 사람이 딱 나와서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잡아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야 너 위에 상사가 누구지? 이름 내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또 자기 잡는다고 조인트 까고 그러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든 내가 월급을 이 교통순경보다 더 많이 받든 사회적인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핸들을 잡았을 때는 질서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통순경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통법규에 의한 법규에 의해서 교통순경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경의 말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운전기사의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기사를 내가 너보다 돈 많고 때내니까 앉아있는데 막 죽 패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유리를 계속 쳐야 되는 이런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누구한테 들어가는 걸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유교적 개념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 한국의 이런 정치안을 때 대통령이나 외국 그리고 특별히 일본의 어떤 수상들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할 때 제가 일본 문화를 잘 몰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일본에서 보면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대통령들 나오면 이렇게 청와대에서 의자 되는데 그 의자가 히프 사이즈가 한 두세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그냥 사이즈가 의자가 넓으니까 한쪽 사이즈에 이렇게 딱 와가지고 다리를 딱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은 딱 이렇게 세종대왕처럼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그런데 우리의 이런 유교적인 그런 어떤 군림하듯이 그리고 그런 어떤 거기에 걸맞는 그런 풍채를 지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을 권위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권위는 질서의 질서 질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영적 지도자한테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선생님은 학생을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권위를 갖고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권위로 성도들을 목회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못돼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은요 절대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에서 좀 죄송하는데요 저는 미국에 가면서요 그 1.5세들 우리 한국 애들을 만날 때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는 들었는데 뭐냐면 제가 미국에 가면 유학생들이나 또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1.5세들이나 2세나 이렇게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한국 애들을 보면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자기 의견이 뭔지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요 그 어떤 권위 앞에 딱 순종할 줄 알아요 순종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도 그 권위의 질서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유학생들이나 한국 애들을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을 안 해요 제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뭐 어쩌고 불평하고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참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은 저도 이제 국산이거든요 저도 이제 국산이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쪽 문화에서 자란 애들은요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권위에 딱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뭐 군시렁군시렁 그러고 비판하고 비빵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딱 말하면서도 권위에 따라갈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그 권위자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대들고 그렇다고 해서 교수예요 당신이? 그렇다고 부모가 부모 노릇어야지 이렇게 싸울 줄 알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상적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도 무슨 부장님한테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창조적인 제안을 하면 되는 텐데 딜이 받고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사람들이 부장 앞에 가서 벌벌 떨고 내가 못 말하는 걸 내가 말을 했고 들이박는 것이 마치 용기가 있는 거고 마치 무슨 다른 사람 비유를 안 살피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정말 얼마나 천박한 모습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격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선생님들한테 순종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고 사회 나갔을 때 어떤 질서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식을 거룩하게 분별하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과 거룩을 우리는 뭐냐면 잘못하면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서 어떤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구분했다라는 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한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것이 악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때로는 다른 말로 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편이면 거룩이고 하나님 반대편이면 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갖고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선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성되어진 거룩한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시켜 가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2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2장에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한 부분을 좀 더 크로접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가르쳐 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가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나의 약속 언약을 맺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하와에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아직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중에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하와가 안 태어났고 아담만 있을 때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가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 주가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 아담과 하와의 인간이 지금 뭐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아니면 떠막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 어떤 행위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마는 것에 따먹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위의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카바넌트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계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이래서 만들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약속이 있은 다음에 하와가 탄생되죠 하나님이 아담의 역구로 해서 하와를 만드시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행동에 제한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제한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제한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고무줄 해요 아담 이리로 와봐 고무줄 하자 그래서 너 고무줄 여기 잡아 그리고 하나님 이거 고무줄 여기 잡으세요 그러면서 하와가 무찌리자 공산당 매침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들은 고무줄 잘 모르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잘 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셋이서 치기장난도 하고 묵찌빠 하기도 하고 369 369 이것도 하고 계속 아담과 하와가 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놀다가 유일하게 행동에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담 나 잡아보라 그래가지고 하와가 막 놀다가 딱 하와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관을 딱 보는 순간 하와가 행동이 멈칫거리고 아담도 행동이 멈칫거리고 뭐냐? 어? 저거 선악관에 하나님이 우리 보러 따먹지 말라 그랬어 저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러면 저걸 우리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저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네 우리는 순종이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빼놓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행동에 제한을 받을 게 없는데 선악과만 보면 그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 당신 앞에만 쓰면 그것처럼 선악과 앞에만 가면 아담과 하와는 행동이 제한되는 거예요 따먹어서는 안 되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행동의 제한이 저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명령자고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를 알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에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러면 안 따먹을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좀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다 인간이 좀 아담과 하와를 좀 더 잘 만드셨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뭔가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완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완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때로는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맛있는 어떤 파이를 사서 줬어요 뭐 초코파이를 사서 줬다 그럽시다 내가 지금 내가 사서 준 파이에요 근데 내가 뭐 파이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의성아 아빠 한 입 줄래?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초코파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한테 내가 준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 아빠 먹어 하고 저한테 아빠를 먹으라고 내가 사준 파인데 그 아빠를 먹으라고 주는 그 손길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걸 베어 먹으면서 내가 엉덩이를 뚱뚱면 내 새끼라고 하면서 뽀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먹으라는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표현 그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될 놈은 떡잎서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준에 아빠 한 입 줄래? 그랬더니 들은 척만 척하면서 개념 먹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런 놈이 다 했나 어떻게 이게 이런 애가 된 거냐 이건 엄시피가 아니고 문시피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 아내가 문시거든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내가 마음에 그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 제 아들이 잘 때 제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조그만 칩으로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머리를 찢어서 거기다가 칩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앞에 딱 있어요 그럼 제 아들한테 초코파일을 딱 주고 제가 엔터키를 딱 누르면 얘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엔터키만 누르면 아빠 먹어 아빠 먹어 아빠 먹어 그러면 저는 완벽한 아들을 만든 거죠 완벽한 아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완벽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계적 반응이에요 근데 제 아들이 아빠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고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노상 엔터키를 누르면 아빠 먹어 아빠 먹어 물론 내가 만든 프로그램대로 작동되어졌다는 기쁨이지만 그건 자율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격을 갖고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분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화를 탱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게 되냐 특별히 하와가 왜 선악가를 따먹게 되냐 3장 1절 보시면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심증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뱀이 간교하다 그래서 지금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물어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사탄이 오는데 그러면 뱀이 사탄입니까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뱀이 간교한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간교하다는 이렇게 간교하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져서 그런데 어떤 간교하다는 말을 얕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얕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사단이 그런 뱀의 얕고 똑똑한 그런 성향을 사용해서 뱀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그것이 여러분의 큰 장점일 수 있어요 그 장점인 그 성향을 틈타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 여러분 자매님들이 자매님이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그걸 이렇게 따뜻하게 좀 위로해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고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굉장히 친인적인 그런 인정이 있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어떤 자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심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성향을 가져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데 어떤 남자애를 이렇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 만들어버렸으니까 뭐냐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이러버렸더니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런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꿈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운이 없는지 자꾸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렇게 띄는데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만나서 다니니까 아 이 남자애를 좀 잘 자기가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만나서 뭐 술동무도 해주듯이 술은 내가 뭐 마시지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런 어떤 성향 속에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성향이 사단이 때로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이제 늑대로 들어오게끔 되어지면서 그 늑대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잘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너는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운이 없어서 그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러면서 걔를 돈으로도 다른 곳으로도 도와주면서 이놈의 새끼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 도려 이런 어떤 성향들을 도려 이용하고 있는 물론 자기는 그냥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도 해요 그러나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쥐새끼를 좋아하는 것인데도 자매의 그 마음은 굉장히 좋은 성향인데 그것이 그만 사단에게 속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뱀의 간교한 성향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속에 그 장점인 성향이 때로는 사단에게 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어떤 감수성이 예민하다 내가 어떤 면 속에서 좀 센치멘탈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어떤 죄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의 성향들이 사단에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면들 속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뱀의 그 간교한 성향을 통해서 지금 하와인 때 접근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가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느라 뱀이 여자의 결이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3장 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 3장 5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줄 치시면서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지금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아단과 하와의 행동이 유일하게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선악과였는데 그 선악과 앞에만 쓰면 창조주와 피조물주 명령자와 순종자라고 하는 행동의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행동의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여러 나무 중에서 선악과라는 특별한 과실을 더 먹고 싶은 어떤 식욕 식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체인이? 체인? 체인 체인이가 있어요 체인이가 지금 있는데 체인이가 서울에서 유학을 하다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서울이 집이면 또 이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서울이 집이 지방이에요? 어 그럼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체인이가 그랬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오래간만에 아버님 어머님 다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체인이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책상에 저기 밥상에다 딱 놓더니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 내가 너한테 왜 아버지라 그래야 되냐 그러면 어머니가 다른 얘기 안하고 전화를 걸어서 저기 신경까지요 빨리 차를 한 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마 앰뷸런스가 와서 아마 데려갈 거예요 정신과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물론 체인이가 지금도 학교 다니면서 이 여자 쫓아다니는 것도 불효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뭐예요? 더 큰 불효가 어떤 게 불효예요? 애비를 애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다 그게 불효예요 지금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아바마마 저나 상감마마 뭐 지금 다 엎드렸어요 근데 체인이만 내가 너한테 왜 저를 했냐? 너 나한테 저래 그러면 왕이 큰 소리도 말 안 해요 여봐라 그러면 체인의 집은 3대가 목이 잘라져요 왜 그래?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반역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제가 아까 죄라는 말을 미리 먼저 나왔네요 지금 나와야 될 말이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식탐 아니면 어떤 뭘 욕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었던 우리의 과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를 안 믿죠? 왜 예수를 안 믿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보다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원죄를 할 때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짓는 죄를 이야기할 때 자범죄라고 해서 S를 부려서 신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짓는 죄와 원죄를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굉장히 큰 죄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마치 땜물에서 흘러서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원죄가 흘러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오늘 우리가 짓는 죄는 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피해 속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는 그냥 이렇게 쪼물하게 조금만 죄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엄청난 큰 죄로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그런 것처럼 오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을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을 아담과 하와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들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짓고 있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무게로 단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무게나 우리들이 죄를 짓는 무게나 똑같은 무게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제일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일 뿐이지 죄의 무게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가벼운 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가운데 태어나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게 돼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짓느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전가시키죠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옆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유혹했다 또 이 여자는 뱀이 나에게 유혹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과 여자와 아담을 저주하게끔 되어집니다 그 저주 가운데 속에서 지금 하와가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또 남편을 사모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게 되어지고 땅이 내게 가시던 구름과 엉겅키를 낼 것이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식물을 먹게 되고 필경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게 되어집니다 가죽옷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은 결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는데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됐을까 그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이 부끄럽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다 빨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고 무화과나무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숨기는데 햇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자꾸 말라가지고 이렇게 접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으면서 할 일도 없었는데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 따다가 치마처럼 가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침뱉어서 그거 피고 둘이서 그냥 계속 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부끄러워졌을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통일교회에서는 그 원리강론에서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내가 요즘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통일교회 원리강론 속에서는 하와가 그래서 이 선악과물을 따먹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이 부분을 천사와 성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자라면 문선명은 그런 우리 육신을 구원해야 될 그래서 피가림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가 문선명의 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듯이 우리의 육체가 문선명의 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피가림의 교리를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뭐 옛날 우리가 말했던 깃밥 옆구리 터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한 아당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만약에 옷을 벗긴다 그러면 다 어딜 가려요? 여길 가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리는 사람 봤대요?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이런 사람 없고 전부 이거는 동서양을 만나라고 누구든지 다 여기를 가리잖아요 왜 이 부분만 제일 그렇게 부끄럽게 되었냐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죄의 결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게 돼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필요하죠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동물한테 그게 동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냥 만든 말이에요 농담이 또 진짠 줄 알아요 토끼가 토끼가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 좋은 아침이다 하고 에덴 동산 깜짝짝짝짝짝짝했는데 그런데 몇 발차인데 오늘 에덴 동산 분위기가 아침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아 저 아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인데 뭔가 뒤에서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딱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그 토끼의 목을 꽉 잡는 거야 그래서 토끼가 딱 쳐다면서 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오늘 저를 이렇게 거칠게 왜 왜 이러시냐고 이 토끼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손이 점점점점 이 토끼의 목을 졸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생각하니까 아! 아당가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저는 에덴 동산 어제 근처도 안 갔어요 저 어저께 저쪽에서 놀았어요 저쪽에서 저는 정말 에덴 동산 근처 아 에덴 동산에요 선악과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토끼의 목을 졸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토끼 눈이 커지게 된 거야 그래서 토끼가 왜 귀가 커졌냐 뒤에서 혹시 하나님이 올까 봐 그래서 그때부터 토끼 귀가 커지고 눈이 커진 거야 토끼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기는 정말 어저께 선악과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당가하와의 그 부끄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만드는데 토끼 가죽으로 해피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하게 그 아당가하와의 그 부분을 가리길 수 있는 가죽옷을 위해서 토끼는 그만 죽게 되었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함이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가죽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이제 창세계에서 가죽옷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3장 15절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예언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단과 하와가 이제 살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서부터 이제 전역에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복습을 너무 길게 했어요 그죠? 이거 한 10분하고 그냥 들어가야 해서 되는 건데 1시간을 넘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예언을 너무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구약을 끝나고 저녁에 신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약 창세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광고를 몇 분 동안 해야 돼요? 광고를 30분이나 해? 어떻게? 아니 지금 30분 다 써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10분 쉬었지? 제가 어차피 못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전까지 아니다 안된다 왜냐하면 이제 가인 이 얘기가 좀 길어져요 가인 얘기가 해야 되는데 가인이 아단과 하와가 올라오세요 아단과 하와가 있었죠? 그런데 아단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다음에 동생 아베를 낳았다고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베를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무섭대 다른 사람 누구 있죠? 그런 고민해본 사람 자기 죽일까봐 고민해요 그러면 이따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할게요 누가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요? 누가 나를 죽일까봐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가인을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을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아베를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이냐면 성경이 역사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전부 틱테일한 모든 부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발췌한 겁니다 발췌 그래서 가인이 아베를 죽였다라는 그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지 가인이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아단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만나는 게 아니에요 셋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900년 이상 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게 되어져요 남자만 태어난 게 여자도 낳게 되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그때는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아급수적으로 자녀들이 사람들이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으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 기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가인이 아베를 죽인 사건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베를 죽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미 탄생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가인이 정말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베를 낳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인을 장남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래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말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특성이 뭐냐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자세하게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의 어떤 부분을 발췌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너희들은 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희들은 왜 성경이라고 그걸 왜 너희 배우고 그거 왜 믿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강조하고 있는 왕을 성경에서는 이름만 적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들은 이름만 적고 넘어가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왕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룰 수 있는 왕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들을 또 다른 면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나갈 때 지금 저주를 받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